.. 말뷰리온! 그.. 상대는.. 네파리안! 2차전! 하하하하..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향해 역경을 뚫고 온 영웅이라..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 내 군국의 창조물을 볼 준비는 되었느냐? 암흑불길이 어떻게 뼈를 일으키는지 봐라 암흑불길이 어떻게 smokes 벨모리 파트에 진격 준비 완료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난 매우 바쁜 몸이야! 다 꺼져! 다 꺼져! 다 꺼져! 다 꺼져! 다 꺼져! 엄청난 힘이 내 몸속에 온다. 다 꺼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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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설을 유지하라! 죽이아라! 도기의 회용입니다. 이래서 넘네를 불태우겠다. 해전은 보물이야. 그러죠. 우리 권장패! 무설라! 수정처럼 투명하게! 수정처럼 투명하게! 수정처럼 투명하게! 동민은 집주인답게 행동하려 했군. 니놈은 도무지 죽질 않는군. 그 철학을 집어치우자. 그냥 모두 없애버리겠어. 투명한거가. 사모차가 너무 많다. 해전은 보물이야. 자연을 위하여 엄청난 힘이 내 몸속에 흐른다 하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